네, 어쩌면 오늘 마지막 이 공연이 저희 전체 공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 이렇게 소감을 남깁니다. 공연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. 굉장히 저의 솔직한 사정을 얘기하는 게 제 대선인데요.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저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고민에 빠뜨리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현재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이 연극을 하면서 제 성격이 훨씬 더 침착해진 것 같아요. 작년보다 더 욱하는 게 덜해졌고요. 네, 여러모로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친구들, 특히 하이디, 할머니, 그리고 동료 배우들과 싸운 추억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. 제 연극에 와주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